기후위기 서대문 비상행동이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주민들에게 기후정의 행진 참여를 당부했습니다.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폭우와 태풍 피해 등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며 행동하지 않으면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. 또 기후정의가 실현되는 세상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기후위기 극복에 서대문구가 앞장서자고 강조했습니다. 한편 구의사 기후정의 행동은 만연한 기후부정의를 바로잡고 긴급한 기후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오는 24일 광화문 일대에서 기후정의 행진을 할 예정입니다. 목소리 내고 행진할 것입니다. 목소리 내고 행진을 할 예정입니다.